3,700 대 7,700, 4,000명 차이죠. 어어어씨 무시하고 들어오네?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민병대 기마병 따위가. 보통 바디자는 강납만 하죠.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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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씨. 화살이 다 털렸네. 빠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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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bills. 기면들이. 판이 다 됐습니다. 그쵸? 잠깐만요 서둘려라 다시 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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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그러게요 돌겨 오우 돌겨 노포 지금 쏘면 안돼요 괜히 쐈다가 오산할까봐 오산할거 같으니까 그 기병대 뒤로 빠져 기병대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잘못쐈다가 빠지면 아프잖아요 보병은 잘 버티고 있죠 그나마 깜짝이라 굿 적장을 죽였다! 적장 죽였고 적장 죽였고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우와 여기 둘러싸였네 아아 우와 비병대여 preval 배가 됐다 베어 분명돼요 충미들 회력 빨리 가자 더 빨리 빨리빨리 우와 기병대 기병대가 거의 다 망했네 기병대 있어 와 이거 드리받아도 이거 사기가 안 떨어지네 빨리 장수들 끊어내져야 되는데 아 기병대 하나 꺾였다 장수들 저기요 너무 잘 버티는데요 지금 아 기병대도 다 날라갔어 아 적들을 무너뜨려라 와 이쪽 기병 빠지겠다 안돼 안돼 여기 또 왜 이러고 있냐 그렇군요 빡센 모드였군요 떡장애들 아직 병력 이런데도 도망도 안가고 이 돌격 한 번으로 아 다행이다 가치자 자 뒤에 그나마 그래도 아직 노포가 있으니까 노포를 한 번 믿어보죠 자 일단 장수들은 다 잡았는데 이제 문제는 나무 병력들이겠죠 노포 여기서 쏴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쪽 그래도 살아남았다 오우 저쪽 빠지면 안 되니까 아 전투 어떻게 마무리 잘 되고요 어어어 빠졌네요 추격의 시간입니다 아 아 힘들다 아 노포가 활약을 잘 못했어요 와 식재 쓰러진거 봐 아 아 눈만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거 눈때문에 아 또 왔어 또 왔어 와 이거 가질 않네 형주 보병대 씨 아 초반에 기병대 견제 못한거도 그렇고 궁병들 빨리 못잡은 것도 아 지금 폐조 약간 이 피해 요인인 것 같아요 많이 피해를 많이 입은 아 아직 버티고 있어 아직 버티고 있어 아 아 와 무슨 기병대는 여기 와서 또 싸우고 있고 노포 때리고 있고 그러게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또 와 에이 뭐 또 왔어 하하 아 사기 계속 오 승리했습니다 무의미한 승리 아